야, 지아 쟤를 잘 꽂혀야 되는데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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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혁이 산춘이다 종혁이 산춘 종혁이 산춘 아,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일로와, 하이파브 한번 해 종혁이 산춘은 자는 거예요? 종혁이 산춘은 자고 싶어, 자기 싫어 자기 싫어요, 아빠랑 자는 그냥 아빠랑 자는 거야 그래서 밥은 아저씨가 해줄 거야 아빠랑 밥 먹을래요 아빠랑? 아빠는 다른 데서 먹을 거야 아빠 알았어, 일단 아저씨가 밥하면 먹는 거야 그리고 아빠도 먹자 아니, 아빠랑 같이 먹자 오케이, 삼겹맹운탕 끓일까? 꼬청도 뒀다 얼큰하게, 감자 넣고 된장찌개? 된장찌개? 콩나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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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나물국이야, 예상인데 이건 좀 쫙 짰겠다 콩나물국 가지러 가야겠다 야, 진짜 콩나물국 먹을 거야? 어? 아니, 오뎅국 오뎅국? 응 콩나물국 먹고 싶으면 삼시 갔다 올게 아, 콩나물 아, 근데 이 정도면 안 되나? 콩나물국이? 응, 콩나물국 둘이 먹기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그치? 그치? 이 정도면 대신에 뭐 콩나물 얼마나 먹을래 뭐, 회장 안 켰다니고 지아야 네? 갔다 왔어? 어 벌써? 완전 빠르지? 언제 갔다 왔지? 방금 갔다 왔지 방금 갔다 왔잖아 방금 갔다 왔잖아 방금 갔다 왔잖아 방금 갔다 왔잖아 삼시가 맛있게 완전 맛있게 줄게 네 네 삼촌 해주는 거 맛있나 안 맛있나? 한쯤 남잔데 요리 잘할까 그러네 삼촌 남잔데 삼촌 남잔데 기대된다 너 네 만약에 너 아빠가 안 오고 누가 저녁을 해주러 왔다 어떤 삼촌이 왔었으면 좋겠었어? 어떤 삼촌이 왔었으면 좋겠었어? 민수 삼촌 민수? 응 민수는 없잖아 지금 음 삼촌 남잔데 삼촌 그리고? 종혁이 삼촌 아, 세번째? 응 맛있겠다 장난 아니지? 장난 아니지? 놀이 잘한다 튀어나가지도 않고 장난 아니지 완전 높이도 해 이렇게 그지? 흠 흠 흠 흠 흠 맛있 됐다 맛있겠지? 흠 흠 아, 뜨거 괜찮아요 어, 괜찮아 흠 흠 이까짓 거 뭐 지하로 있는 사람이야 응? 지하만 맛있게 먹는다 이까짓 거 뭐 뭐 뜨겁겠어? 흠 삼촌 엠버거 뭐 또 먹어 먹어봐 음 장난 아니지? 맛있다 아, 이거 찰지지? 응? 근데 우리 아빠가 해준 것보다는 아니야 아, 싫어 응 어, 나 여기에서 먹고 싶다 우리 어서 먹을까? 응? 여기서 먹을까? 그래? 여기서 먹어보자 아빠는 밖에서 먹여주지도 않는데 대신 눌러 앉아 소세지가 다 해야만 돼 음 음 어때? 맛있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맛있어 그지? 삼촌 최고지? 응 삼촌 요리 잘해, 못해 응 하자 짱이지 하자 하자 죽이지? 완전 진술 텐데 좋아 해봐, 함수해줄게 해봐 요지 이게 먹는 거야 야 야, 국물 야 요지 꼭 씨봐 음 좀 더 맛있어요 안전 아니지 음, 맛있다 맛있지? 한번 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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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